오재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구속은 곧 혐의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일단 구속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재원은 불법 양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내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재원은 지난 3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불법약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약간이 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당시 오재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재원의 불법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재원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체포 당시 오재원의 불법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재원이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재원은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불법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느냐, 증거를 숨기려고 탈색과 제모를 했느냐,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재원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이상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오재원의 불법 투약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5, 6년 전 우연히 오재원과 인연을 맺었다는 A씨는 그를 위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이후 연락을 끊었으나 2022년 11월 오재원과 다시 만났다고 하죠. A씨는 당시 호텔에서 오재원의 권유로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투약했으며, 그 이후에도 12차례 오재원과 함께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A씨는 당시에 대해 오재원이 느닷없이 투약을 하자며 주사기를 꺼내더라.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 응했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오재원이 헬스장이나 사우나를 찾아 몸의 수분을 뺏고, 제모, 모발의 단백질 케라틴을 없애기 위한 머리 탈색도 반복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항상 토치를 구비해뒀다고 보도했는데요. 몸에 남은 불법약 복용 흔적을 지우고 투약시 사용한 주사기, 솜 등의 물적 증거까지 없애는 오재원만의 루틴이었다는 게 매체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는 뜻밖의 곳에서 덜미를 잡혔어요. 지난 4월 지인의 집 앞 소화전에서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오재원은 약물과 주사기를 넣은 안경통을 아파트 소화전에 숨겼다. 오재원의 실책이었다. 각 층을 돌며 소화 점검을 하던 경비원이 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증거품으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오재원의 불법약 제보를 받고 올해 초부터 그를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할 명분이 없었던 경찰은 최근 A씨의 물리적 가해, 신고를 계기로 오재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은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오재원의 DNA를 비교 분석해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자수를 결심하고 오재원에게도 이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지난 18일 이뤄진 A씨와 오재원의 전화통화 녹취도 공개했는데요. 이 통화에는 증거가 어딨어 너랑 나랑 한 주사기는 내가 태웠고, 내 머리에서 안 나오고, 내 머리에서 안 나오는데, 무슨 증거가 있냐고, 우리가 옛날처럼 주구장창한 게 아니라 단 며칠, 그것도 조금씩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그렇게 했잖아. 안 나온다고 그 정도면 내가 하는 영상 안 보냈지? 등 발언이 담겼습니다. 오히려 오재원이 시도했던 증거 인멸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인데요. 탈색을 하고 휴대폰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언론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 경찰도 어느 정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단독 보도를 낸 언론사의 경우도 담당 기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담당 경찰서와 봉범을 모두 취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경찰이 흘리고 이를 받아 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재원은 호불호가 분명한 선수였습니다. 화려하고 근성 있는 플레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 선수였고 오열사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팬들의 사랑이 깊었습니다. 팬심은 그러나 오재원 탓에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딴 설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재원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필요 이상의 막말로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했죠. 해설위원으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직설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로 높은 평가를 얻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재원은 갑자기 박찬호를 저격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재원이 박찬호에게 분노의 화살을 쏜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박찬호가 해설위원으로서 후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리안 특급을 매우 싫어한다.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 응원했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다. 해설하면서 바보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어요. 일부부 노재원의 말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만전 당시 해설위원이던 박찬호는 오재원을 향해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는 선수라며 풀카운트 승부에서 내야 깡볼이 나왔는데 발에 맞았다고 우겼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재원이 억울함을 나타냈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박찬호는 후배를 힘들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던 박찬호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었죠. 그러나 오재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후배인 양창섭에게 폭언을 했어요. 처음엔 해설 도중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창섭의 빈보를 확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양창섭이 sns를 통해 반격하자 오재원 또한 참지 않고 양창섭을 향해 폭언을 내뱉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배를 위해 말 한마디도 조심하자던 오재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야구계 선배로서 후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보여 준 리더십이 허상은 아니었는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많은 후배들이 활약 중인 리터너즈의 모자를 쓰고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팀 동료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리터너즈는 심수창 해설위원이 주관하는 유튜브 크보 졸업생을 통하여 탄생한 팀입니다. 은퇴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팀을 이뤄 다른 사회인 팀들과 대결하고 그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합니다. 심수창 해설위원을 필두로 장성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강리호, 이유민, 나주환, 최진행 등이 리터너즈의 일원으로 활약하는데요. 오재원도 리터너즈 팀에서 뛸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연습 경기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불법약 혐의를 받으면서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리터너즈 팀에게는 큰 악재인데 오재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포승줄까지 묶여있는데 리터너즈 모자를 착용했어요. 이제 첫 출발을 하려는 리터너즈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부터 선물했습니다. 야국에선 후배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 생각한 행동입니다. 해선위원, 야국의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며 박찬호를 저격했던 오재원이었지만 책임감을 망각한 것은 본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박찬호를 지적할 만한 자격조차 없었던 오재원입니다. 현재의 오재원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경찰에 출동하는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남자답고 그 누구보다 정의를 위해 앞장섰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오재원인데요. 그러나 이번 불법약 파문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아직 사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준 상처만으로도 팬심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한 야구 선수를 응원했을 뿐입니다. 그가 매 플레이마다 진심을 담고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재원의 사생활을 물고 늘어지는 팬은 없었죠. 그가 사적으로도 깨끗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라 믿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재원은 그런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불법약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오재원에게 남은 흠집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은 팬심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고 범법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팬심에 커다란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팬들은 또 보상 없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만약 불법약 투여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재원은 야국의 복귀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앞서 지난 1991년 불법약 상습 복용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장면부와 성낙수는 이후 KBS 리그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고 복귀하지 못했죠. 브룩스 역시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기아 구단에서 곧바로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오열사에서 고액 팬미팅, 선후배 적격, 그리고 불법약 혐의까지 9년 전 국민 영웅이었던 그가 처참히 추락했는데요. 더 이상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